확장성원에서 제가 매직트리킷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매직트리킷이 가진 확장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예로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두들타운이라는 유치 또는 초등, 저학년 유치용 교재를 한번 펴볼게요. 유닛원에는요 이렇게 펜, 카언, 볼, 북, 펜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English Bus라는 초등용 저희 코스북에 보면요. 코스북 유닛원의 단어들이 A Pen, A Pencil, A Roller, Eraser, Pencil Keys, Backpack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코스북이나 아니면 리딩 책들의 흐름에 단어의 흐름들은 거의 유사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기 어려운 단어는 말씀대로 넣어드렸고요. 색깔을 표현해야 되니까 만들어드렸고 없는 단어들은 아이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서요. 루머라는 단어를 그려볼게요. 자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 못하지만 뭐 이 정도는 표현이 될까요? 아 지금 제 앞에서 촬영해 주시는 분이 룰러를 머리빗처럼 그렸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자 다 그렇게 단어와 그림을 직접 그리게 해요. 아이가 그려도 되고요. 아이들을 제가 나중에 한번 다음 액티비티로 알려드릴게 Picture Dictation이라는 게임 카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동안 단어에 대한 인지, Picturing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글씨도 써보게 하고요. 만약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는요. 각자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건 선생님이 그린 카드를 사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한 명씩 나와서 하나씩 그리게 하셔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다 완성해서 붙이고 나시면 저 저번에 설명드렸던 지난번 것과 같이 자 북은 북과 펜은 펜슬과 그냥 각자 돌려서 말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칭하는 거. 이건 지금 그림이 크래언이에요. 이거는 머리빗 아니고 룰러. 모든 것들은 정확하고 분명해야지만 아이들이 학습이 되고 인식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티칭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Avoid obvious. 그래서 명백함을 피하라라는 교육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명백하고 클리어하면 듣는 사람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약간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것이 이것이 뭐지? 이게 정확히 뭐였더라? 하고 뇌를 활용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려진 두드링이요. 아이들 그림이 분명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건 크래언이고 이건 펜슬이고 이건 펜으로 제가 그려놨는데요. 가끔 아이들 그림은 혼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각각 그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인지하고 그걸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그림하고 내 머리 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꼭 크로스북반뿐 아니라 이렇게 릴링 책이나 파닉스 게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꼭 주어진 카드로 학습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또 선생님이 같이 그리면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매직 툴킷이 가진 가장 큰 확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똑같은 카드를 이렇게 주사위에 써서 던지며 게임을 할 수도 있죠. 결국은 매직 툴킷은 세상의 모든 영어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 그리고 모든 단어들을 여기에 접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카드가 충분치 않다라는 부분이 어쩌면 제가 좀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디서든 아이들이 직접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어느 책을 사용하든 접목해서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하시다면 언제든 요청하시면 어느 책에도 접목하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